오늘은 100대 명산 네번째 도전, 충북 영동에 있는 천태산입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신나는 댄스 음악으로 기분 업 시킵니다. 천태산 영국사 쪽에서 등산을 시작합니다. 천년 고찰인 영국사, 천연기념물로 유명한 수령이 천년도 넘은 은행나무는 보고 가야겠죠. 에이쿠스로 출발, 정상까지 1370m입니다. 천태산은 암벽 로프 구간이 많아 힘들지만 스릴 있는 산으로 유명합니다. 풍년주의보가 있던 날이라 10분만에 땀이 비오듯합니다. 바지까진 로프 구간이 재미있습니다.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암벽을 오르니 고래 등을 닮은 멋진 바위가 기다립니다. 바위에 올라서니 벌써부터 멋진 경치를 선사해주는데요. 정상까지 900m, 천태산은 흙길이 거의 없어요. 우람한 바위의 매력이 넘치는 산입니다. 계속되는 로프 구간, 조금씩 지쳐가는데요. 점점 더 위험해지는 구간이지만 용기를 내어봅니다. 암벽 오르느라 평소 안쓰던 근육이 열일하네요. 근력운동 해야겠어요. 암벽 오르느라 평소 안쓰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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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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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